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당신들 정신 안 차리면 진짜 고생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한 분이 계시네요. 아마 미국적 같아요. 이번 달 월간 조선에 굉장히 귀한 인터뷰가 실렸네요. 학벌이나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네요. 난 이런 사람. 1967년생 미국의 조지타운대 학사, 하바다 석사, 예일 박사, 미국 해군 분석센터 작전분석그룹 군사작전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미국의 롤렌스 리버 모어 국립연구소 핵 비확산 국토 및 국제안보 담당실 동아시아 북한 담당 선임관, 미 국무부 검증 준수 이행국 차관보실 총괄 선임 보좌관, 현재 세르모 국제연구소 소장, 트럼프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관직에도 갈 수 있는 분이네요. 진짜 공부 제대로 했네요. 공부도 제대로 하고 아마 미국 국적 가지고 계신 분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지금 서광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장문에 인터뷰를 했네요. 이런 분처럼 미국을 잘 아는 분들은 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주 여러분들 미국을 잘 아는. 이게 9월 26일 날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그때 이미 트럼프가 될 거니까 한국이 양다리 정책을 써야 되고 윤 대통령이 당장 트럼프 쪽에 탁사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9월 26일 날 인터뷰입니다. 그걸 이제 10월 달에 잡지에 실은 겁니다. 이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는 분이네요. 뭐 여러분들 미국은 허술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요직을 거칠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검증받은 인물이란 거죠. 굉장히 귀한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가 될 것으로 본다. 9월 26일 날 결론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승리할 거로 봅니다. 9월 26일입니다. 미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 질서에도 한 번 타임아웃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가 너무 변했습니다. 변질된 거죠. 안 좋은 방향으로. 바이든 정부는 너무 좌편향됐고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대선 후보 토론을 ABC 앰카들이 객관적으로 진행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도 사회분열이 심합니다. 제가 민주당을 떠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 민주당이 대부 상당히 변질이 많이 된 거죠. 미국 민주당도.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김진우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 2기 출범 시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도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채권인 리차드 그린엘 전 주 독일 대사와 신뢰를 가지고 접촉하는 인사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미국을 소상하여 아는 두 번째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일단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에 이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안보가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적어도 몇십 년이 걸립니다. 안보에 대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문화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탄 소년단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케이팝 콘서트를 못 볼 테니까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한국 사회가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강력한 힘은 늘 중요합니다. 나약해졌죠. 어마어마하게 나약해졌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미국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만을 지키기 위해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입되면 대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꼭 같은 메시지를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한국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만에 대만 반도체 TSMC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국내 전문가가 이야기 했으면 제가 한 발 좀 걸렀겠지만 미국에서 여러분들 경력을 관리하신 분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곳이 대만입니다. 대만이 침략받으면 반도체 때문에 미국 경제와 피해를 보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TSMC가 애리조나주의 여러분들 파운더리 회사를 짓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979년부터 미국과 대만이 이어온 관계가 있는데 쉽게 대만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기자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천만에 양키들은 여러분들 본인들이 칼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의 근저에는 모든 것이 계약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죠 신속하고 여러분들 냉철합니다. 어떻게 대만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잖아요. 여기 김진우 박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만을 보호하려면 미국이 대만 협에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동은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합니까 대만이 위협받으면 일본 역시 위험합니다. 한국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포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이 핵무기로 공격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한 책을 공격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하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핵문제를 다뤘지만 안 믿습니다. 핵우산에 구멍이 많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일하면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형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이제 미국 본토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콜을 포기하겠습니까 다르게 하면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을 포기하지 미국이 유럽과도 핵을 공유하지 않는데 한국이나 일본과 핵을 공유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실효했으라기보다도 신뢰 문제입니다. 한국과는 의사소통이 편하게 안 됩니다. 컨퍼런스 같은 행사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어할 수 있는 한국인 있으면 미국 참가자들이 다 몰려갑니다. 너희들 행평과 처지를 잘 알라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 억지력을 너무 믿는 것 같습니다. 마치 큰형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억지력을 믿을 수 있는가 한국 정부는 안보에 있어서 미국만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큰형님이 다 알아서 해 주겠지 이건 너무 어리석은 가정입니다. 큰형은 계속 남아 있겠지만 동생도 강해져야 됩니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비밀스럽게 준비는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공개하고 핵무기 개발했습니까 힘들겠지만 준비는 항상 해야 되죠. 이게 책임 있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국내가 어마어마하게 분열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이 정치 여러분 쟁점화가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핵을 준비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거 아니야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경력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 7년생 조지타운 학사 하버드 석사 예일대 박사 그 다음 경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적 분이 아니고 미국적 한국계 미국인일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귀한 분이네요. 조선일보가 굉장히 귀한 인터뷰를 했네. 한국인들은 최악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전쟁을 지를 수 있도록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고 있습니까 힐링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강해지고 있냐 이야기예요. 러시아 나중에 아마 한국에 복수할 겁니다. 핵무기 갖고 있는 국가한테 한국이 경고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한 국가를 1초만에 없애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나토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자국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돌아가신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러시아를 두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주유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의 그만한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러시아 경제와 포르투갈 수준입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휘발유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서 200만 명이 죽었는데 끄떡없이 버텼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나자 나라가 뒤집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가 전쟁 지를 수 있겠습니까 저 나라는 굉장히 연약하구나 다른 국가들이 유심히 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처럼 다불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뭡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물풍선이 뭡니까 6천 개 이상 날라왔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하천기 여러분들 더 볼륨 높인다 그거 외에 뭐합니까 정신들 체리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아는 거지 않습니까 나약하고 유약하고 의타심 강하고 이렇게 하면 뭐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고 걱정 안 됩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걱정이 되거든요 평화의 시대가 길어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국가가 지킬 만한 국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국가가 국가가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음 3부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3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주에 아주 양서를 기독교 관련 양서를 펼치는 기독킹덤 북서에서 펴낸 아주 야심작입니다 책이 좀 두텁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요한 게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가을에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쓴 미국 성교사들의 한국 기여를 기록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의 서부는 개척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배어있는 곳이죠 특히 이제 애리조나는 멕시코가 적견지역에 있는 그런 주지만 은광 금광 이런 부분이 초창기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단광개척자들의 역사가 굉장히 짙게 배어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 한번 그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한국 사람들 먹고 살 만큼 된데 이렇게 그냥 좌익들이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쓴 것이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자 여러분 이제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